1, 2, 3, 4 아침 7시 5분 오늘도 자전거를 끌고 너를 만나러 간다 이 책에 배달을 밟고 좀 더 언덕이 조금 더 힘을 내 두 손 벌려 바람은 맞을까 오늘따라 날씨도 좋아 지나가는 아주머니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 급하답니다 늦었어 저기 달을 건너서 공원을 가로지르며 멀리 반가운 놀아 자전거 왕일인지 나는 내가 좋아 잠이 덜 깬 모습도 좋아 앞서가는 뒷모습이 사랑스러워 때름때른 나의 마음은 전해보내만이 지나도 새로운 풍경들 싱그러운 봄바람이 좋아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아 나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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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손을 잡고 달리고 싶어 때렁 때린 나의 마음을 전해보내만이 웬일인지 나는 내가 좋아 물 마시는 모습도 좋아 처음 내게 길을 묻던 그 순간부터 내 매일 함께 달리는 아침 산책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